구급차는 목숨을 구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 앞에서 늘 대기하고 있는 이런 구급차들이 일반 구급차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칫 잘못 승차하면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아침 6시, 산시선 융서훈형 공안국 경찰은 한 구급차에서 4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구급차를 운전했던 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는 푸젠에서 뜻밖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싣고 간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3.12 국도 융서우 구간까지 왔을 때 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했던 사망자 가족 4명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구급차 뒷부분에 있던 유리 두 쪽이 뜯겼고 관을 냉각할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휘발유 발전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에 가스 배출관과 소음기가 이어지는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산화탄소 중독이 바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일반 구급차는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관련 응급구조 설비와 의료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구급차에는 그 어떤 구조 설비도 없었고 시신을 나르는 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시신을 운반한 이 구급차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 구급차였습니다. 경찰의 진일보적인 조사 결과 푸젠에서 간수까지 온 이 구급차는 푸젠과 간수의 소속이 아닌 자동차 번호판이 허난 PMH120으로 허난 저우커우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허난성 샹청시 양허병원에서 파견한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차의 내부에는 허난성 공안병원의 파견 명세서가 대량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은 샹청시 양허병원 소속이었지만 파견 단위는 허난성 공안병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전달동의서에는 베이징 자지숭 긴급구조 자문유안회사 공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공안국은 푸젠, 허난, 베이징 3곳으로 각각 경찰을 파견해 사건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판모 씨 등 4사람이 베이징의 모 회사에서 3대의 구급차를 임대해 푸젠 지역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았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베이징 자지숭 긴급구조 자문유안회사로 사장은 권 모 씨였습니다. 베이징 기업 정보넷에서 검색한 결과 회사의 경영 범위는 자문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을 뿐 구급차 운영 업무는 포함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구에서만이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고 거모 씨의 자문회사는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푸젠의 판모 씨에게 임대해 준 차량은 샹청시 양업용원 명의하에 있는 차량이고 사고 차량인 허난 PMH-120이 바로 그 중 한 대였습니다. 사실 의료기구 구급차는 개인이 경영하도록 양도해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 모 씨는 어떻게 샹청시 양업용원의 구급차를 운영했을까요? 조사 결과 양업용원의 법인은 기자가 물어본 120 구급차는 없고 자동차 번호판은 진짜지만 신고 소속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저우커우시 교통지대 차량 관리소를 통해 양업용원 명의하에 120 구급차 8대, 기타 차량 14대를 합쳐 총 22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양업용원에서는 이런 차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런 차량들이 양업용원과 현지 보건부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지 교통관리부서의 차량 심사 비준 등록에는 위 2개 부서에 공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샹청 위생국의 예전에 사용했던 공인과 양업용원의 예전 공인에 대해 기술적인 대조를 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에 두 공인은 모두 위조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쓰모 씨는 베이징 자징숭 상청 분회사의 책임자로 베이징 자징숭 회사의 책임자인 거모 씨와는 이종 친척 사이였습니다. 쓰모 씨가 가짜 수속으로 구급차 번호판 수속을 밟은 후 거모 씨가 차량을 임대해주고 달마다 관리비를 수취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거모 씨가 헌안성 공안청 고속교통총대의 경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수속을 위조해 진짜 차량 번호판 수속을 밟았던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거모, 쓰모 씨 등은 소문을 듣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현재 경찰 측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고 차량 외에 나머지 21대 불법 구급차는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람의 뜻밖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불법 구급차 이익 사세를 조사해냈습니다. 사실 불법 구급차가 운영된지는 오래됐고 푸젠 한 곳에서만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불법 구급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기자가 상하이에서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전국적으로 불법 구급차에 대한 보도가 꽤 많았습니다. 최근 기자가 상하이에서 관련 현상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런 불법 구급차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상하이에 몇몇 큰 병원 부근에서 알아본 결과 병원 화장실 문이나 복도 벽이나 심지어 병실에 모두 불법 구급차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불법 구급차들이 평소에 병원 부근에 주차해 있다가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출동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상하이 중산병원, 종양병원 부근에도 수많은 불법 구급차를 발견했습니다. 일반 차량을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불법 구급차 가운데서 조건이 괜찮은 구급차에는 일부 응급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급차에는 들것 하나에 산소호흡기 하나만이 갖춰져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들것조차 없거나 아무런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정규 구급차가 여러 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수금 기준은 킬로미터당 14위 안이었으며 수행 의사를 배치하고 응급약물을 복용하거나 응급 설비를 사용해도 다른 비용을 수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구급차는 처음에 부르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응급 설비가 누추하고 수행 의사도 없어 도중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은 이런 불법 구급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부 병원의 의료진과 간병인들이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먼 시신 운송 사건 중 불법 구급차도 샤먼의 의료대원이 소개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의 모 병원에서 기자는 환자 가족의 신분으로 의료대원에게 여러 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급차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의료대원이 병실 침대 번호를 제공해야 전화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자는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로 보아 불법 구급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자가 또 다른 큰 병원의 흉부외과를 통해 간병인들로부터 일부 상황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기자가 여러 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불법 구급차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간병인 두 명이 열정적으로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 한 간병인은 전화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고 상대방과 저녁 8시에 만나도록 약속을 잡아줬습니다. 저녁 8시, 기자는 약속 장소에 나온 불법 구급차 연계인을 만났습니다. 차 주인은 소개인이 3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에 약 40대의 불법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상하이에서 비밀리에 조사하는 동안 여러 가지 불법 구급차 10여 대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불법 구급차 중 한 대에만 허베이 번호판이 걸려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헌한 번호판이 걸려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 있는 구급차에 보관된 영수증에는 화이양현 산부인과 아동병원의 인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상하이시제 5인민병원의 입원 청사와 상하이 응급센터 사이트에서 기자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의 번호판이 헌한 저우커우에 속하는 것이 많다는 고시를 받습니다. 현재 전국 대중도시의 정규적인 구급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 구급차 시장이 발전 공간을 마련해준 셈이 됐습니다. 불법 구급차는 누추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며 전문적인 의료진이 없고 불법으로 시신을 나르고 있어 응급업계에 큰 위해성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불법 구급차에 대한 감독관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구급차에 번호판을 달고 임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산업 사슬이 형성됐고 연관된 문제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중에는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어기고 내외로 결탁해 불법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법 구급차들이 오래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구급차 운영 문제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